제 8장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일곱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심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를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뇌위인을 해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뇌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뇌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합니다 뇌위인으로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뇌위인을 속죄하고 뇌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뇌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꽃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국당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뇌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뇌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게 주어 그들로 해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서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죄함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뇌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뇌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뇌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며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뇌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뇌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뇌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봉무하고 봉사할 것이오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오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뇌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추간드립니다 오늘 민숙이 8창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는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급한 지 2년째 되던 해 2월 1일 날 하나님은 보수를 통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을 개수하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죠 여기에는 뇌위인들이 제외되는데요 뇌위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일에 투입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할 때 그리고 진을 칠 때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막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군사로 부른받았지만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 공동체임이며 예배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한 군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를 개수하고 진을 치고 군대의 형태를 갖추고 가난한 땅을 향해서 행군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 행군을 위해서 즉 전쟁에 투입되면서 하나님은 중요한 준비사항 다섯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 다섯 가지의 내용은 결국 거룩입니다 먼저는 공동체 안에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나 시체를 만진 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는 것인데 개인과 개인 사이에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즉 죄를 없애는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고 고백함이 것을 용서하는 이 조건을 이야기하시죠 세 번째는 부부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죄가 분명히 드러나면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이혼을 하거나 아내를 처벌하면 되죠 하지만 물증이 없고 심증만 있을 때는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이 여인이 정직하면 그 의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혹 죄를 숨겼다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나시린이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거룩,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거룩, 부부관계 속에서의 거룩, 개인의 거룩 이 거룩함이 유지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복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행군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2월 15일에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출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인구조사부터 출정까지 시간이 20일 걸리는 겁니다 20일 안에 이 일이 다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제 곧 출발하기에 앞서 마지막 점검사항, 마지막 준비사항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어제 본 것인데요 첫 번째, 이 성막을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그 중심에는 성막이 있는데요 이 성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열두지파의 지휘관들이 자원하여서 들인 여섯 대의 수레와 열두 마리의 소로 이것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수레 2개, 무라리 자손이 수레 4개 그리고 고아저 손은 법괴를 움직여야 돼서 어깨에 매고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위하여서 성막은 이렇게 움직여라 이 수레들을 이용해서 이동해라라고 준비사항을 알려줍니다 오늘 8장에서는 등잔대 이야기와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등잔대를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켜서 관리하게 하는데요 특별히 그 위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을 보시면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성소에는 물건이 3개가 있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진설병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떡이 12개가 있었는데요 이 12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이 등잔대는 살구나무 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7개의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은 다 뚫려 있어서 기름을 어느 가지에나 놓든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을 래위기에서 이미 언급을 하고 출애극기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보면 7개의 불이 있는데 그것을 월요일부터 하나씩 키고 마지막 토요일 되는 제가 월요일이라고 했죠 일요일 우리로 일요일이죠 첫째 날부터 하나씩 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에 7개가 다 켜지게 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지가 이렇게 7개가 있으면 이것을 법계가 있는 그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진설병상을 보게끔 서로 마주보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등불은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리고 신약성경으로 오게 되면 성령님의 빛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상은 12개의 떡이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12시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등잔대가 마주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있고 조명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고 이런 위치에 위치가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냐는 거예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는 성막을 짓는 명령 속에서 특별히 출의극기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이 내용을 넣으면 되고요 혹은 레위기에 보면 아론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론과 제사장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때 얘기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등잔대를 진설병과 마주보도록 위치시켜 놓아라 진설병상을 비추도록 위치시켜 놓아라 라고 명령하신 이 이야기가 여기 왜 담겨있냐는 것입니다 참고로 성도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절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안들은 시간 순서를 지키는 것이 있는데 이건 역시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됩니다 창세기만 창세기 출혈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모든 것들이 한 권마다 다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할 때 혹은 다른 성경들을 기록할 때 그 성경 한 권 한 권이 갖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향성에 맞추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등잔대 우리가 어제 보았던 재물을 드린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잖아요 이 헌물을 드린 것도 원래는 언제 드리냐면 1월달에 드려요 1월 8일에 1월 8일에 성막을 완성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 첫 번째 예배 때부터 12일 동안 예물을 하루하루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2월달에 진행되는 이야기예요 얼굴 표정들이 헷갈리는 표정이십니다 2월달 이야기예요 2월 1일에 인구 조사를 시키고 2월 20일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보았던 지휘관들이 예물을 드린 것은 1월 8일부터 1월이에요 1월 8일부터 12일 동안 드린 거죠 옛날 이야기를 지금 2월달에 가져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도 출애극기나 뇌위기를 할 때 이미 언급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이 팔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을 향해서 전쟁으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민숙이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난한 땅으로 들어가는 출애극 2세대들이 이걸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극 2세대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서 가난한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진짜 전쟁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숙이를 처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앞에 두고 이 등잔대의 의미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민들이 올림픽 경기나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큰 운동 경기를 할 때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하네 이 경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화봉송과 성화점화입니다 불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을 킴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처음 올림픽이나 운동 경기들은 지금과 같은 재미있는 스포츠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옛날에 하던 경기들은 전투에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전쟁에서 칼싸움 하던 걸 스포츠로 바꿔서 진짜 죽이진 않고 칼싸움을 하죠 또 권투 창던지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쟁에서 하던 것들이 남성들이 그 에너지를 스포츠로 조금 변화시켜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운동 경기는 사실 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전 운동 경기 할 때 우리가 응원의 구호로 파이팅을 외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 보면 좀 무섭대요 왜냐하면 파이팅은 싸우자거든요 우리는 뭘 해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잖아요 기도도 열정적으로 먹는 것도 열정적으로 운동 경기도 죽기 살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맞아요 원래 운동 경기들이 다 전쟁에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 등불을 켭니다 이 등불이 그것이 다 종교적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올림픽이 시작됐고 올림픽의 성화는 아테네 신전에서 점화를 하게 되죠 그것은 그리스의 신이 이 전쟁을 지켜보고 있고 이 전쟁을 전쟁에 개입하여서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등불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이제 전쟁의 시작이다 그런데 이 전쟁을 내가 지켜보고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 하나는 전쟁의 시작을 알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과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이 등전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므로 하나님이 조명하고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미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제의 예배입니다 레미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성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레미인들이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는 단지 예배를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것 그 이상의 개념으로 이미 앞에서 언급됐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성막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그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16절 제 14절부터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라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미인을 구별하라 그래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들인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들인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미인들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받았습니다 레미인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합니다 원래 출애급할 때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애국을 강타하죠 모든 처음 난 것들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됩니다 고대사회에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 집안이 죽었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장자가 죽지 않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의 권리는 그 가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죠 그런데 각 가정마다 그 장자들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레위인을 대신 취하여 그 장자들을 대신하는 거죠 즉 레위인을 취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줍니다 먼저는 속죄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고 그들이 자기의 몸에 모든 털을 깍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모든 죄를 잘라낸다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죠 그리고 옷을 빨고요 몸을 절경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기의 죄를 다 씻고 번죄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레위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레위인들이 2만 2천명이었는데 그중에 성막에서 일할 만한 자가 8,800명쯤 됐습니다 8,800명이 다 안수를 받았는지 아니면 대표자들만 안수를 받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의 대표자들과 레위인의 대표자들이 안수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줬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와서 레위인을 요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제는 이렇게 흔드는 거죠 요람처럼 흔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부자의 역할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것인데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 메시지에요 하나님 앞에 흔든다는 건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받았다 그런데 이거 다시 너희들이 가져가서 잘 사용해라 그런데 이것은 나의 소유다 그래서 하나님 것 다시 백성들에게 돌려주는 흔들어서 그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받쳐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에 다시 돌려주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죠 25세부터 성막에 와서 생활하게 합니다 5년 동안은 수습의 기간이고 30세부터 본격적인 성막의 일을 돕게 되죠 그리고 50세까지 하게 되고요 50세 이후에는 제사를 직접 돕지는 않고 옆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성경들을 보면 20살부터도 해요 나이가 절 어려지는 이유는 레위인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레위인들이 많이 이탈했을 경우에 인원수가 적어서 20살부터 하기도 합니다 그럼 레위인들을 드리는 이 장면이 또 여기에 왜 나왔을까요 아까 올림픽을 다시 생각해보죠 올림픽 개막식 할 때 성화를 점화합니다 성화를 점화한 다음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선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가 입장을 하는 거죠 이제 전쟁을 위하여서 군대가 입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군대로 하나님께서 삼으셨지만 그들을 대표하여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레위인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성막에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함으로 이 전쟁이 영적 전쟁이고 레위인들이 정결하여 성막을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한 삶을 살며 삶의 전쟁 삶에서의 영적 전쟁을 진행해 나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상에서 구별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레위인들이죠 우리는 동시에 군사로 모집된 자들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이 전쟁을 비추고 계시고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 삼킬자를 두루 돌아다니며 찾는다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하죠 우리가 사탄이 우리의 죄를 틈타서 우레 안에 들어와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동참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전쟁으로 나갑니다 전쟁으로 나갈 때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조명하고 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는 예배자이면서 군사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어떤 힘이나 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으로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레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서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은 성도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우리 성도인들보다 더 강한 거룩과 정결함을 요구받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인들은 각 가정의 가장으로 부모로 서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 대표자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그 가족들 안에서 또는 가족 중에 나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내가 이 가정의 파수꾼이며 군사이며 레윈임을 인지하고 좀 더 강력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져야 됩니다 또 모든 크리찬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제사장이며 레윈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보다 높은 윤리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임을 성도인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는 소풍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름리적 기준으로 신축의 성도인들 심리적 기준으로 대 Сергея rien